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0,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3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 겁니다. 첫 항이 다 제로가 아닌 것이 사람들이 헷갈리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누적 사전 투표자수 x 진짜입니다. 발표 누적 사전 투표자수 y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를 이동시켜주는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수혜증만 여기서는 사전 투표자수를 일단 부풀려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조작할 수 있는 표를. 사전 투표 양일사의 표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고 표 가운데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가 만들어진 표 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니까 비례대표는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전해지니까 그냥 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집어넣어줄 표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북 영주시 하망동. 하망동입니다. 하망동에 시간별 누적 사전 투표자 24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값 0 조작값 3이지만 저는 조작값이 3 플러스 1 4로 봅니다. 4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 자료고 어제 보셨다시피 이거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진짜 4번 만들고 5번 6번 7번 진짜 8번 만들고 그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30명이 왔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3명이 오고 위조 유령 사전 투표지가 7장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산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작값 0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러니까 40 더해 준 겁니다. 40 더해질수록 여러분들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 1일차 2일차의 사전 투표자 수가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4명 툴로 전산상으로 위조 투표지를 한 장씩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4번 투표자 8번 투표자 12번 투표자가 다 조작이 된 거죠. 한번 정리 정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봉화군 상훈면 1일차 2일차의 사전 투표자 수가 전부가 조작이 된 거죠. 이걸 조사해 보게 되면 시작값이 2입니다. 시작값이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올려주고 시작한 겁니다. 이만큼. 보시게 되면 조작값 3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조작한 거죠. 1 실제 사전 투표자 2번 만들고 3 4 5 실제 사전 투표장에 오신 분 6번 유령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7시에 23명이 사전 투표장에 오셔서 투표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7분만 오셨고 6명은 전산 조작으로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거죠. 그분들이 2번 6번 10번 14번 18번 22번 투표자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규칙을 사용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런 규칙을 차단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경북 봉화군 상운면의 양일간의 사전 투표자 수가 전부가 다 부풀렸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보시죠. 이게 이런 대구 중구에 도태우 후보가 나섰던 남산사동입니다. 남산사동도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산사동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분부터 여러분들 허수를 만드는 겁니다. 1 유령 사전 투표자 2번 3번 4번 실제 사전 투표자 5번 유령 사전 투표자 6번 7번 8번 실제 사전 투표자 그러면 1차 오전 7시에 39명 가운데 가짜가 몇 명이냐 위조 1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번 5번 9번 13번 17번 이렇게 10명 실제 사전 투표자 오신 분은 29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러면서 수학으로 표시하게 되면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1번 5번 9번 13번은 전부 다 뭐죠 만든 수치인 겁니다. 만든 수치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 강원 영울군 산솔면은 같은 경우는 24개 여러분들 데이터가 또 전부가 다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국의 3,500개 은면동에서 대표적으로 5개만 여러분들 딱 들면 영주시 하망동에서는 시작값이 0이고 n 마이너스 4 봉화군 상원면은 2 플러스 n 마이너스 4 대구 중구 남산 사동은 1 플러스 n 마이너스 4 전부 다 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유령 투표자 수는 사전 투표장에 오시는 분마다 일렬번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4번 8번 12번 16번 20번은 투표장에서 오지 않은 유령 투표자들이 만들어야 된 겁니다. 영울군 산솔면은 조작값이 5가 되는 거죠. 3, 8, 13, 18, 23 이 사람들이 다 유령 사전 투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시골촌부가 이러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이 차익값을 가지고 유령 투표자들을 다 나누게 되게 되면은 이제 24개의 누적 사전 투표자 수를 모두 다 4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 값이 0, 1, 2, 3 4개 중에 하나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주시 하망동처럼 이런 경우에는 첫 항인 0을 나머지 값이 0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도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사전 투표 양일 사이에 위조 투표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위조 투표자를 만드는 공식이 이 공식인 겁니다. 공식을 찾아냈다는 것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모두 다 위조 투표자를 만들어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럼 위조 투표자를 만드는 공식은 첫 항 더하기 n 마이너스 1 차익값을 만드는 겁니다. 조작값 4라는 것은 실제 사전 투표자 수 3명당 전산 조작을 통해 유령 사전 투표자 1명을 만들 때 조작값 4. 실제 사전 투표자에 오는 4사람당 유령 사전 투표자를 한 표씩 만들 때를 조작값 5.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실종 나머지 값. 시간대별 24개의 누적 투표자 수를 조작값으로 나눌 때 나머지 값으로 나타나지 않는 숫자. 이것은 만들어진 숫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시골촌부가 분석한 내용 가운데 5개를 보신 겁니다. 3,500개 가운데 5개의 읍면동 자료를 통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실시됐던 4월 5일과 6일 양일 사이에 사전 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읍면동은 사전 투표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위조 사전 투표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을 본 산솔면처럼 사전 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 사전 투표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부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등찰수열 공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는 여러분들 개념입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숫자에 더해주는 차이값이 일정한 그걸 등찰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준시 함항동 봉화군 사문명은 숫자 숫자 사이에 40 더해주는 것이고 영을 본 산소면은 숫자와 숫자에 50 더해주는 겁니다. 40 더해주든지 50 더해주든지 간에 그게 규칙적으로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작을 한 거라. 여러분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지적 풍토가 환하게 여러분들 일천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뭐 별 거냐 숫자 노름하네 이렇게 여러분들 표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 함께 하는 이야기는 선거는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전산 조작범들이 선거 결과를 다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4월 12일 총순에 언제 2020년 4월 15일 총순에 언제 지난 10년간 모든 선거대의 때 사전투표 선거대의 때 전부 다 만들어 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전투표소에 3사람이 올 때마다 혹은 4사람이 올 때마다 어떤 게 아니라 9사람이 올 때마다 헛수 위조 사전투표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들어 전부 다 더블당 후반기 더해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것이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제도 말씀드리고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정돈을 계속해 나가야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딱 하나 이러면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등차수열공식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자를 만들었습니다. 유령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는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조작범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부를 다 뭡니까? 우리 더블당에게 준 겁니다. 비례대표는 뭡니까? 우리 조국개혁당하고 우리 더블 민주연합에게 다 준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뭉개는 거야. 내가 권력을 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은 변호 못합니다. 이거는 노벨상 수상자가 오더라도 이러면 이걸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조작해서 이미 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골촌부가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시골촌부의 여러분들 분석 결과를 단박히 알아보고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는 이렇게 하늘에서 여러분들 폭격을 가했으면 이 시골촌부는 뭡니까? 보병 땅에서 폭격을 가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선거 사기를 하늘에서 폭격을 가하고 땅에서 보병으로 가한 거 공군으로 가한 거하고 여러분들 땅에서 가한 거하고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결과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대한민국 국호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이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민이 여러분들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들 화가 좀 나지만 그래도 계속 제가 사실을 이렇게 규명을 해야 훗날 그래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첫 항 이 첫 항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0 2 1 2 3이 첫 항입니다. 첫 항. 그리고 이 기울기가 4조이 5가 되면 기울기가 여러분 조금 더 느릴까요 느리게 했고 그 다음 2가 되면 더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그거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등차수열 이렇게 이야기해 좀 황당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